선거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집으로 분명히 50조라고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종인은 그러니까 100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1인당 1000만 원 준다고 뻥을 친 거예요. 50조 그게 500만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이거든요. 아니 백 대표 안 준다고 벌써 선언했다니까요. 안철수가 지난주에 500만 명 모두에게도 안 주고 피해를 4등화해서 최대 600만 원만 주겠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피해가 적은 분들은 지원금 지원금 소고기를 사 먹지 않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또 한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이랑 우리 그동안 2년 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 손님도 몰려오고 그러니까 마침 방역증금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 번만 소고기 먹읍시다. 근데 돈 갖고 오니까 미국산 세금 먹었다 쳐요. 아니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지들은 올 10일 침실에서도 초호화 만찬하고 원희룡이 법카로 쓰고 다니고 지들은 엄청난 고급 소고기에 고급 오마카세 회집 다니면서 윤석열의 인수위가 소상공인 지원 공약 파기 이 부분은 이 지방선거가 곧 오잖아요. 이걸 동네방 내에 더블려야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과역적 방역을 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칭찬하는 대한민국 K-방역을 물론 K-방역에도 문제가 있었죠. 아쉬운 점도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직장일이거나 올급이 깎인 노동자들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진 측면도 있어요. 몇 십만이 돌아서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1인당 천만 원 준다고 뻥을 친 거예요. 50조. 그게 500만 자영업자에게 천만 원이거든요. 아니 백대표 안 준다고 벌써 선언했다니까요. 안철수가 지난주에 에이 설마 500만 명 모두에게도 안 주고 피해를 차등화해서 최대 600만 원만 주겠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니 피해가 적은 분들은 지원금 지원 소고기를 사 먹지 않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또 한 거예요. 지들은 이번 올 10일 취임식에서도 초화 만찬하고 원희룡이 법화로 1억 천만 원을 쓰고 다니고 지들은 엄청난 고급 소고기에 고급 오마카세 회집 다니면서 서민들 중산층들이 특히 소상공인들 2년만 더 힘들어서 지원금 나오니까 소고기 먹을 돈도 없지만 혹시 먹더라도 만에 하나 먹더라도 직원들하고 너무도 힘들었더라고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댓글이 너무 짜네요. 우리 소고기 먹어도 미국산 새고기 먹습니다. 500만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 원씩 50조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600만 원 주는데 선별해서 소고기 안 사 먹을 사람만 밥만 먹을 사람만 골라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주면 50조잖아요. 그 유명한 윤석열 50조. 김종인은 심지어 100조까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500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을 받나 보다 생각하고 윤석열을 찍었을 겁니다. 10%만 영향받았으면 50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윤석열이 1000만 원 준다니까 찍은 사람도 꽤 돼요. 실제로 옛날 댓글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뜨뜨미지나 지원해준다. 영업시간 제한도 안 풀어준다고 막 대모가 날났었잖아요. 점등 시하고 불 켜고 막 점등이나 소등하면서 장사하고 그랬는데 지금 500만 명도 아니고 인원도 줄어들고 그것도 10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600만 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에 따라서는 50만 원 100만 원만 주겠다. 피해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공약을 파괴놓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소고기 사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바로 김혜경 여사 법감부 10만 원 정도 소고기 사먹다고 그렇게 나이를 피웠잖아요. 소고기 하니까 또 기분 나쁘네요. 그것마저도 설령 11만 원이 나더라도 사적으로 잘못 쓴 게 있으면 이재명은 사과했어요. 감사 받겠다. 심지어 감사에 따라서 이러면 부당한 지출이면 반납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혜경 여사가 사과하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도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과를 안 하나 봐. 그렇죠. 사과를 안 해서. 사과를 안 하는데. 내가 접는 3대 특징은 겁니다. 사과를 안 합니다. 잘못했어도. 그런데 본인은 지금 1억 초호화 식당에서만 1억 1000만 원을 썼어요. 하룻밤에 초호화 침 만찬 후 35억 원 쓰는 윤석열과 똑같아요. 2월 5일 날 제주 술파는 윤석열과 온희룡이도 있었거든요. 둘이 주도를 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찬 35억 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재부에서 이게 그냥 이대로 그렇게 지나간다는 게 자체가 몇몇 사람들이 비판만 하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100번 양보해서 여야 예산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쳐요. 33억 정도가.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는 니들이 소고기 사먹을까 봐 공약까지 파기하면서 안 주겠다는 자들이 정말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만찬 안 했잖아요. 영원이요. 영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다 힘드시고 이제 어느 회사 노 마스크 돼서 또 영업시간 제한 4, 5, 18회나 풀려서 이제서야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데 쓰고 싶어도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너무 죄송하다. 일단 소상공인들부터 약속한 600만 원을 드리기 위해서 취임 만찬 예산도 포기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게 최소한의 도리인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느냐. 분명히 500만 명 자영업자한테 천만 원씩 50조 예산 다 기억나시죠? 50조 100조 얼마나 많이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거 그러면 윤석열 김종인 위원장의 공으로 해드릴 테니 선거 전에 지불하자 지급하자 그랬더니 아니 우린 집권하며. 그래갖고 엄청 문제가 됐었잖아요. 윤석열의 인수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약 파기 이 부분은 이 지방선거가 곧 오지 않을까. 이걸 동네방 내에 더블려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집으로 분명히 50조라 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종인은 그러니까 100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0조면 500만 자영업자들에게 천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김종인은 500만 자영업자들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불에서 1인당 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윤석열이 중간에 말을 좀 바꿉니다. 방역 종금 100만 원 300만 원 이미 12월에 100만 원 2, 3월에 300만 원 받으셨으니까 나머지 600만 원을 채워서 천만 원을 하겠다고 이미 그때 공약을 중간에 함부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좋아. 600만 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안철수가 문재인 의원 비과학적 방역을 했다고 맹비난하더니 지는 무슨 지가 의사라는 유만으로 지가 무슨 과학 전문가인 것처럼 맨날 행세하고 윤석열한테 과학 교육 수색 제안하고 자기는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엄청난 윤석열한테 수목까지 당하고 있던데 그런데 얼굴마다 하고 있으니 한심한 사람인데요. 그 확률을 국민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윤석열이가 하게 하든지 공약 파기를 본인이 나서서 비과학적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규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1인당 600만 원을 주는데 공약이 없던 차등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노고기 안 먹는 사람만.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이 따로 있는데 그건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당한 분들한테 주는 건데 손실보상금은 매출 감소를 감안해서 주기 때문에 그건 차등이 불가피해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방역증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액이 얼마이냐 상관없이 방역에 애써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 1호금으로 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320만 명이 받았고요. 올해 2, 3월에 332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500명한테 천만 원 준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벌써 320만, 332만 다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분들. 그다음에 400만 원만 받았고 아쉬운 분들 입장에서는 아 윤석열은 500만 명한테 천만 원씩 준대. 나중에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600만 원을 추가로 준대. 그래서 천만 원을 맞춘대. 그렇게 해서 500만 명 중에 10%에는 50만 명 정도는 저는 분명히 이재명을 찍으려면 윤석열을 갔다고 봅니다. 몇 표를 한 거죠 표를.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안철수를 통해서 아 그것은 1인당 600만 원 다 준다는 게 아니고요. 차등해서 주겠다. 그다음에 500만 명은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피해를 본 사람들 중심으로 주겠다라고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속아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건 투표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당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냥 아주 심각한 공약사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공약사기. 그런 것도 이제 법을 좀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공약을 해놓고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임도 하기 전에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 취임식도 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대통령이 누구든 이런 식으로 윤석열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 취소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안철수가 더 웃긴 게 해명 과정에서 백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됐고 방역전금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니 1인당 4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안 됩니까. 너무 푼 돈이어서 도움이 안 됐대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400만 원 받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이 안 차지만 큰 도움이 됐다는 게 대부분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재무 후보가 주장해서 회사 택시 기사님들 지원금을 못 받았고 개인 택시는 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150만 원이 3, 4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 150만 원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를 그냥 폄훼하고 음해하려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고 그러고 한편 어떤 사람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너무 작아서 한편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아서 소고기를 사 먹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말은 소상공인들이 그거 받아도 소고기 안 사 먹었습니다. 왜 임대료 인건비 재료값 그다음에 은행 대출 기자 갚는이라고 그 돈도 모자라요. 400만 원 받았어도 앞으로 600만 원 받아도 근데 만에 하나 사 먹었다 쳐요 소고기를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이나 직원들이랑 우리 그동안 2년 많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요즘 손님도 몰려오고 그러니까 마침 방역증금도 들어왔으니까 우리 한 번만 소고기 먹읍시다. 근데 돈 갖고 오니까 미국산 세금 먹었다 쳐요. 아니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하여튼 작년 5.18 때 내가 저기 망월동 5.18 묘역에 가서 만나서 안철수를 만나서 내가 야단 좀 쳤는데 올해 가서 또 만나면 제대로 네 이건 제대로 나눠치고 소고기 얘기 가지고 제가 취재 좀 한번 안철수 당신은 윤석열한테 가서 왜 공약 파기했냐 공동정부로서도 부끄럽다 당신 내려와라 자리에서 그럴 거면 그다음에 국민투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세계 추세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하자 이렇게 공약 파기 막하고 말 함부로 하고 김건희 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이래야 될 판인 거죠. 네.